자연스럽게 지치라 Plz 시 Blazing 찬성이 넌 태어나서 심어서 이렇게 처음이지 처음 뭔가 잘한 게 처음이지? 내가 심추는 것도, 이 정도 이 라인이랑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잘 자랐어 잘했네 잘 자랐어 오종 요만한 거 씹었는데 이만해지니까 포도 타더라고요 이렇게 씹어졌으니까 이게 처음 해보는 건데 느낌이 참 좋네 땅이 좋아진 거 같다 버릇뿌리는 디자인 약 줄까요? 약을 안 뜯어서 벌레지도 꼬이고 해가지고 천연농약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라고 무농약 뭘로 만들어? 이제 계란 식용유 그리고 물 아 그렇게 세게 이게 농약 효과가 된다고? 나랑류를 배추잎에다가 골슬 뿌려주면은 끈끈한 기름막이 배춤 표면을 덮으면서 벌레들을 다 질식시키거든요 또 배추 표면에 얇은 막을 만들어서 더 이상 벌레를 못먹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달걀과 식용유로 만든 농약 직원은 꽤 쓸만하죠 계란 넣어 있어 계란 넣어 있어 계란 넣어 있어 아 이거 봐 봐 와 진짜 크다 안녕 누나 계란이 위에 품고 있네 아 오 오 아 불렀어 미안해 미안해 애가 품고 있었어 하나만 가죠 하나만 혹시 모르니까 두개 그래 그래 너무 미안한 것 같아 따뜻해? 아, 안이 따뜻한데? 애가 품고 있었어. 근데 제가 품고 있었어. 천연 농약 난항유는 말이죠. 달걀 노른자 하나랑 식용유 60ml를 바나나 우유 색깔이 날 때까지 휘휘 저어야 해요. 그리고 이 원액을 20리터 물에다가 섞기만 하면 천연 농약 완성이에요. 잠깐 쉽지 않았어. 이제 이 팔에 준비된 거야? 그거는 이렇게 이렇게 잔뜩 주셔야 되거든요. 잔뜩? 장갑 벗으시고 손으로 문져내. 아, 잠깐만. 그러면 우리가 맨손으로 여기 좀. 똥만 치는 거야. 똥만 치는 거네. 그렇지. 꼭 맨손으로 해야 되는 거지? 그렇죠, 맨손으로 해야죠. 알았어. 자, 여기서부터 해나갑시다. 앞쪽서부터? 어. 아유, 이럴 줄 알았으면 똥을 여기다 푹 바르는 게 아니었네. 여기 중검 탄다, 여기. 아유, 똥을 내. 아유, 이럴 줄 알았으면. 아유, 세상에.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똥을 여기다 뿌리는 게 아니었는데. 크게 담아날 걸. 아유, 아유. 왼손으로 똥을 다 만지네, 이거. 아유, 똥. 아유, 똥. 아유, 똥. 아유, 진짜 이거 야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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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누나야. 손에다 뿌리면 어떡해. 아, 나 진짜. 자꾸 똥이 묻어가지고. 아유, 씨. 하하. 야, 내 손도 벌레 안 먹겠다, 야. 잘 자라라. 아유, 참. 이거를 왜 이렇게 줘야 되는 거잖아. 예, 근데 이 중간 부분을 직접 쪽으로 주셔. 아유. 여기 자라야 되니까. 예, 그거가 이제 먹으리나. 똥으로, 똥으로 안 보이고. 그냥 흙으로 보인다, 이제. 태용아, 그래도 형 잘하지? 예. 예. 이거, 이거 봤어? 예. 이거, 이거 꼬만 거 아니여? 아, 이거는 저도 못 봤네요. 잠시만, 근데 너는 왜 안 하니? 아, 전화 학도 많이 해가지고. 너 일부로만 농사하느라? 이 정도면. 태용이 너 뭐 했어? 이리 와봐. 원래 다 같이 있네, 진짜. 놔, 너도 손 내밀어봐. 너 와봐. 너, 진호 손 봐봐. 내 손 봐봐. 너 손 왜 이렇게 깨끗해? 지금 씻고 와야 돼. 어디서 씻어왔어? 지금 이거 담으냐고. 어? 이거 담으냐고. 너 왜 농약으로 씻어? 너 왜 농약으로 손 씻냐고. 아니, 잠깐만. 너 왜 네 손에 똥이 안 묻었냐고. 아, 그렇게 제가 똥 뿌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. 빨리 와서 해. 너 아주 그냥. 잠깐만. 너, 내가 내가 유심이 봤거든? 네. 너 똥 없는 부위는 만지고 똥 있는 부위는 그냥 뿌리기만 하더라. 아니, 뿌리면 지절로 씻겨 내려가야 돼. 에이구. 이것도 요런 요런 얘기야. 손으로 퍽퍽해. 그려, 그려. 큰 문제지? 여긴 다 끝난 것 같은데, 여기. 요 라인은 다 끝냈어. 되게 심각한 거야. 어, 태용이 물놀이 한다. 뭐야? 어, 태용이 물놀이 한다. 얼마 전에. 너 이리 와봐. 너 자꾸 손 안 만지고 너 그냥 위에서 막 그냥 물주택기 해. 아니, 2차로 주는 거야, 2차로. 2차로 주기에는 무슨 뭐 1차가 안 갔는데. 거칠을 한 번 주고 손희로 한 번 주고. 이런 놈들한테는 내가 약인데 어떻게 나도 약 좀 줄까? 아니. 너무 많이 줘. 예. 그거 나중에 같이 해. 이거 또 뿌려주는 거는 이거 같이 이거 다. 처음 뿌려주는 건 이거 다 같이 하고. 아니, 그래. 거기도 우리가 다 해서 온 건데 왜 자꾸 뒤로 따라 붙어. 너 이리 와. 너 이리 와. 너 저기 끝에서부터 와. 아, 예, 예. 너 끝에서부터 와. 태용이 이거. 태용아 왜 안 문질러 또. 아니, 다 문질렀어요.